저기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보면요. 개표 참관의 규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현행법입니다. 181조의 구항을 보면 개표 참관위는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의 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표소 안 또는 일반 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에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 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이 참관위는 이 개표장 안에 사무실까지 차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실까지 차려서 심지어 이렇게 순회도 할 수 있고 감시도 할 수 있고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무효 사회 중에 가장 높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법원, 하급 법원들이 선거 무효로 규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관인이 참관하지 않냐는 그 선거는 무효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 참관인이 참관하지 않았다. 그 사실이 증명되면 이 선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거가 무효까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법원이 조재현이라는 대법관이 아주 그냥 참관인이 분명히 참관인의 이름을 달고 들어왔고 촬영을 할 수 있고 감시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고 금하는 것은 이것은 직권남용이다. 이것은 내란목적 직권남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의 알거리를 뺏은 것이 아니라 헌법을 유린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일반인들보다도 법지식이 많은 변호사들이 그런 부분을 계속 항의를 해서 그러니까 무슨 무리한 일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헌법적 기본권을 우리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데 그런 부분을 왜 이렇게 좌실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실망시키냐. 지금도 이렇게 보면 댓글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왜 촬영을 허락을 안 하냐. 그 부분이 가장 많거든요. 저기 개표현장으로 검색을 해보면 유튜브에 투표용지들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재검표 현장에는 앞서 얘기하셨지만 참관인이 들어가서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심지어 유튜브 생존계까지 다 합니다. 그러면 재검표를 왜 하느냐. 개표현장에서 개표, 물론 개표 이 외에도 기표서부터 진행되는 모든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선거를 제대로 잘 판별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재검표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개표현장보다 더 엄정하게 체크를 하고 또 사진 촬영도 하고 이 재검표를 하게 된 이유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꼼꼼하게 전 국민들이 이 모든 상황을 알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저도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개표현장에서는 마음대로 투표지 촬영이 허가가 되거든요. 누가 몇 번을 찍었냐. 이거는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기표소, 기표소 안에 촬영, 이것은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표소 이 외에는 사실은 투표현장도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만 나오지 않는다면 투표현장도 사진 촬영이 문제가 없는 거고요. 개표현장도 당연한 거고 재검표라면 더더욱이 촬영이 더 돼야 된다. 그렇게 해야 재검표 때 선거에 문제가 없었다는 걸 증명을 할 수 있으니까 재검표 때보다 사진이 촬영이 더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촬영을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 아니라 이 선거는 우리 국민의 선거예요. 국민의 선거. 그러니까 지금 중앙선관위의 선거도 아니고 그리고 이 법관의 재검표도 아니고 이 선거, 이 선거는 양산시, 얼시 주민의 선거이고 우리 국민의 선거라는 거죠. 우리 국민의 선거이기 때문에 주민이 참관하고 주민이 거기서 사무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만약에 정부의 행정부의 일이라고 한다면 참관할 일이 없습니다. 참관 규정을 둘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선거가 우리 국민의 선거이기 때문에 논란을 하는 것도 당연히 국민이고 그럼에도 재판을 통해서 논란을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의 몫인데 심지어 이 논란 자체를 하면 안 된다. 국민들은 어리석으니 논란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사진을 보고 이건 정권이 대법관들이 오만 방지한 거죠. 한마디로 이 나라가 자기들이 것이냐 하고 있는 거고 이 선거가 자신의 것이냐 하고 있는 아주 사악한 아주 오만한 이런 범죄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님들이요. 변호사님들이 싸우셔야 됩니다. 밖에서 국민들이 이미 국민들은 들어가서 정말 대법관 멱살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변호사들이 그 안에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분들이 변호사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진 촬영에 대해서 당연한 권리를 국민의 권리를 국민에게 온전하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사님들이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물론 얘기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연수구에서는 건의를 해서 사진 촬영을 받았는데 왜 여기서는 허락을 못 받았냐는 거거든요. 6월 28일 재판에서 어떤 변호사님은 감치가 될 것을 각오를 하고 옷을 한 번 더 챙겨갔어요. 옷을 한 번 더 챙겨가서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법정에서 끌려나가더라도 주장을 할 것이다 라고 들어갔습니다. 그 주장이 포악하다고 생각했겠지만 법 제거표 현장에서 주장하는 것이 왜 포악합니까 조슈아님 말씀 가운데 참 정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국민들이 이렇게 애타게 선거 무결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전쟁은 법정에서 전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그냥 일상의 여러 변호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정말 결기를 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줘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속상한 것이 야당이 못 싸워주지 않습니까 싸우는 야당이 돼야 되는데 야당도 못 싸우고 변호사들도 못 싸우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를 믿고 그냥 이 문제를 계속 추진해야 되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